아이 저길 볼 줄은 몰랐네 어라라 어라라 아이 아이 이게 숙이라니 아 근데 진짜 생각도 못했다 자 이때 쓰자 이때 써야겠다 오 잘 지워지는데 내 딜이 아닌가 아 그래 차라리 일찍 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파란색 오케오케 아 그런거 같다 굿 몇 마가 제일 재밌으세요 재미예요 재미요 어 어 아 제발 일로 오지 마라 나이스 나이스 어 사마가 그래도 제일 재밌지 않을까 와 갈고리 지나갔어 언제 지나갔지 야야 야야 잠깐만 야 나 정화로는 없나 나 정화로는 안 꼈나 너무 아픈데요 없어 근데 뭔가 디자인은 산마가 제일 예뻐 야 아드든 내가 미쳤다 진짜로 우리 혹시 이난나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이난나 쓸까 아 됐다 아 안됐다 얕됐다 어차피 이난나 쓸 거니까 아유 굴러다니는 돌멩이님 어서 오세요 게이지 채울 수 있겠지 아 채울 수 있겠다 슈우 맞아 맞아 이난나가 좋은 거 같아 너무 아파요 역시 땅래퍼티는 이난나 해야 돼 나오면 이제 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저기 있다 일로 오겠는데 나이스 더진다 건술이랑 비슷하다고 그 정도라고요 맘물 들어와야겠다 진짜 졸라 아프다 아니 그 정도라고 건술도 최방으로 따지면 하위권 아냐 아 방어력 자체는 스카랑 건술이 물몸인 건 아는데 블랙터가 그 정도일지 몰랐네 어 물가가 축하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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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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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누구 하나 변신해 있지? 나 1만 아니었나? 노란색이지? 오케이 오케이